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우리 화학1 기출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런칭을 하고 이제 한 단 정도가 지났는데 그 댓글로 선생님이 많은 응원을 해준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댓글이 정말 거의 한 16,000개 정도 달렸던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거야. 보면 갑자기 아침에 힘이 나. 되게 아침에 힘든 밤까지 촬영하고 수업하고 아침에 되게 힘든데 그 일어나서 댓글을 보면서 갑자기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서 많은 훈구파 학생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1 기출의 정답 이게 선생님 왜 OT를 벌써 하나요? 이거 연간 커리에서 2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2월에 한다고 선생님이 연간 커리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또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싶다.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생님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피를 토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일을 악물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 원래는 지금 커리가 좀 바뀐 게 있어. 그 얘기는 좀 할게요. 2월에 원래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당겼어요. 원래 작년에는 선생님이 3월 중순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 달 반을 원래 당긴 거였거든. 근데 더 당겼어. 그래서 또 당겨서 1월에 지금 오픈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맨날 요새 밤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재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인쇄가 들어갔고 11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 놀라지만 총 몇 권이겠? 3권? 4권? 6권이야. 그래서 인쇄하는데 조금 걸려요. 그래서 14일 날 입고가 될 예정이고 강의는 11일 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에 선생님도 더 맞추고자 나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 싶어서 기간을 더 당겨서 1월에 오픈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부담 갖지 말고 개념 들으면서 같이 보세요. 같이 1단원이 끝나면 단원별로 가세요. 단원별로 1단원 끝나면 1단원 문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2단원 끝나면 2단원 풀어보고 그렇게 진도 맞춰서 따라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는데 자 스피드 개념의 정답. 이게 이제 개념완성 강좌를 선생님이 그 12월 1일 날 오픈할 때 66강을 완강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걸 압축한 강의가 이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고요. 이것도 원래는 선생님이 막 연간컬이 짜면서 아 나 도저히 스케줄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4월에나 내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 4월에나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그땐 했었는데 또 아침마다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4월에 나오려 하던 걸 2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 2월 중순 정도에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또 미안합니다. 또 너무 당겨서 또 미안한데 당긴 게 농담이고 안 미안해.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더 당겨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정답 모의고사도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정답 모의고사가 5월에 시즌 1 6평 대비해서 그 다음에 8월에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시즌 2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에 파이널을 선생님이 시즌 3, 시즌 4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추가가 됐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이븐날 이븐날 선생님한테 수업을 3년 들은 학생하고 보통 학생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오래 하지 않는데 와서 뭐 합격했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글쎄요. 한 1스푼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하고 크리스마스 이븐날 4시간을 얘기했어요. 4시간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학생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커리에 대한 얘기도 나는 그 합격생들 졸업생들이 오면 포심탄의 얘기에요. 어떤 게 좋았니 어떤 게 더 그 선생님이 보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걔랑 4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의사 이렇게 4개로 나뉘게 했다. 선생님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양적관계 중화반은 2개 뺀 18문제짜리 그러니까 빅힐러 모의고사라고 하죠. 빅힐러 모의고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많이 상의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제종반에 있었어요. 그 DS에 있었어요. 그래서 KNDS KNDS 아니 KNDS 강남도에서 뭐 그런 거야. 거기서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런 형태의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과 8월 사이에 6평이 끝나면 아마 이게 되게 필요할 거예요. 6평이 끝나면 그동안 개념도 했고 문제도 풀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6평이 딱 끝나는 순간 아 이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시간을 더 줄여야 되겠구나. 시간 연습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예요. 6평이 딱 끝나면 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난 날 6평날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날 자 18문제짜리 모의고사 이름은 아직 안 정했는데 자 18문제짜리 모의고사 총 15회 분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0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 20분 힘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어려운 걸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이번 수능에서도 봤듯이 이게 18문제 안에서 걸리는 게 있거나 거기서 막혀서 시간을 끌게 되면 나머지 두 문제 양적관계 중앙화 풀 시간이 없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6평 때 6평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문제를 여러 번 돌린 상태에서 그때 6평 때부터 이 모의고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회 분량을 기존 정답 모의고사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안해. 또 많은 걸 추가해서 미안해. 당기고 당기고 추가하고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너희들 어떻게든 잘 우리 좋은 결과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바뀐 게 꽤 있어서 선생님이 연간컬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시기별로 정리를 하면 개념의 정답 이거는 12월 1일 날 완강이 됐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듣고들 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1단원 끝나고 2단원 끝나고 단원 끝날 때마다 자 기출의 정답 이게 1월에 나온 어 이거는 2월에 자 이거 정리하는 거 스피드 개념 완성 2월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월에 같이 나오니까 지금 다음쯤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출의 정답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개념을 들으면서 단원별로 같이 한번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이제 재수생들이 있을 거고 또 고3들 중에서도 2학년 때 여러 번 제 개념 강의 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빨리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 2월에 스피드 개념 완성을 낼 테니까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낼 테니까 자 요 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출의 정답이 끝나면 그 다음 커리는 테마 특강이에요.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정복하는 단어냐 자 그래서 요거는 3월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고 개념 들으면서 자 문제 기출 문제 쭉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우리 정복하고 자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자 여름방학이 되면 문풀의 정답 응용문제 뭐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여기 다뤘으니까 변형문제와 응용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제 문풀의 정답 7월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모의고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건 5월이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게 6월이라고 추가된 게 6월에 자 18문제짜리 양적관계 중화반응 뺀 그래서 시간을 줄일 때 연습에 필요한 그 모의고사를 15회 분량을 6월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에 변화가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 강좌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의 정답 기출의 정답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선생님이 연간 커리에서 이걸 300문제를 낸다고 했거든요. 300문제를 낸다고 했었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중요한 기출이 꼭 해줘야 되는 기출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해. 미안해. 또 늘었어. 300이 아니라 396 몇 문제 늘었어. 몇 문제. 96문제. 미안해. 그래서 396문제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3권도 아니고 4권도 아니에요. 몇 권이라고. 무려 6권 세트입니다. 6권 세트인데 여러분들의 부담을 저 줄이고자 제가 작년에 작년에는 문제풀이 강좌가 3권 세트였는데 그 3권 세트 가격보다 6권 중에서 2권은 여러분들이 워크북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필수로 4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4권의 가격은 작년에 제가 출시했던 3권의 가격보다도 낮췄습니다. 한 권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구성이고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본교제가 있고 오답노트가 2권으로 구성이 됐어요. 오답노트가 1권인데 2권으로 그 다음에 OX 복습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을 2권을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 6권이고 자 본교제에서 복습노트까지 이 4권은 필수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은 이제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따로 강의 촬영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풀 수 있게끔 자 정답 해설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12주 분량으로 만든 워크북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요 4권은 요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필요한 교제 3개야. 자 본교제 오답노트 복습노트 자 요 책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기출문제는 얘들아 한 번 풀어봐서 될까? 절대 안 돼요. 한 번 푼 기출문제 수능장 갔는데 나왔어. 똑같이 나왔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그 풀이가 잘 기억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거든. 이 좋은 기출문제는 세 번, 네 번 많이 풀수록 좋아요. 정말 많이 풀수록 좋아요. 똑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응용돼서 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기출이 반복되는 문제가 진짜 한 14문제, 15문제는 다 반복이에요. 그러면 기출을 제대로 풀고 아 이 기출은 이렇게 풀었으니까 또 비슷하게 딱 나오면 아 이 문제 전에 기출을 그렇게 풀었으니까 비슷하게 풀면 되겠다. 풀립니다. 그래서 기출을 이 중요한 기출을 여러 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풀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일단 본교조에서 한번 쭉 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그걸 이제 풀어볼 수 있게 오답노트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들을 다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OX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뭐 정답 3번이다 라고 하지 3번은 여러 번 기출을 똑같은 걸 풀면 뭐 3번이다 아 이 문제는 5번이었어 이런 걸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5번이 뭐 3번이 예를 들어서 기닌지 니 딘지 기 딘지 이런 것까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전부 바꿔 놓은 거야.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다시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복습노트야. 자 한 권씩 한 권씩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일단 이 기출의 정답에서 우리 목표는 이거겠지 1등급을 받고 싶다. 선생님이랑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1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상담을 해 주냐면 일단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1등급이 아닌 학생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2등급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확실한 2등급부터 받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2등급. 이게 맞는 거야. 처음부터 나는 50점을 다 맞을 거야. 아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이고 양적관계 중화반응 2개 그거는 시간이 걸려. 선생님이 개념에서 물론 자세하게 하긴 했지만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선생님이 개념관계 66강에 있잖아. 근데 양적관계 중화반응 이 두 파트만 한 35강 정도로 해야 돼요. 30강을 넘게 수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자세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 연관컬에서도 미리 얘기했었지만 출제진들이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등급을 가루기 위해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두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문제를 다른 단원 공부한 분량이랑 똑같이 공부해서 맞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출제자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낸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주제만으로 선생님이 30강 이상을 테마특강에서 할 겁니다. 테마특강에서 한번 들어봐. 아 중화반응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 자료는 이런 뜻이었구나. 양적관계도 마찬가지야. 그 양적관계 문제가 자료가 이런 거구나.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익혀야 된다고. 다른 부분은 개념을 딱 정확하게 잡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다른 단원들은. 근데 양적관계 중화반응만큼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해야 돼. 그래서 3월에 나오는 테마특강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에서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냉정하게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나머지 18개부터 맞자고. 18개를 늘 맞으면 몇 점이야? 44점이야. 44점은 언제나 2등급이에요. 44점은 정말 늘 2등급이잖아. 그치? 내가 흔들리지 않는 2등급. 나 늘 44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 그러면 화학은 절대 흔들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이 편안한 과목이야.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늘 44점이 맞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가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야. 처음부터 양적관계 중화반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머지 18개를 먼저 정복하자. 근데 이 18개 정복하는 게 그게 아주 쉬운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을 먼저 쭉 풀면 돼요. 기출을 근데 푸는데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기출들은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아니어도 어려운 기출이 있어. 어려운 내용이 있어. 준킬러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동의원수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학식을 정하는 문제 몰롱도 문제 이런 계산 문제들이 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을 다 내 걸로 완벽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18개부터 늘 맞자. 기분 좋지 않냐. 내가 어떤 시험지가 나와도 18개 무조건 확보하고 들어가면 걱정이 없잖아. 그치? 그거부터 하자고. 선생님 그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봐. 그래서 18문제부터 맞는 그 커리를 만든 거예요. 이 기출의 정답에는 선생님이 양적관계 중화반응 어려운 문제 다 테마특강으로 떠났어요. 다 테마특강으로 넣고도 이게 테마특강으로 다 뺐는데도 아까 얘기했지 396문제라 돼요. 이 기출문제를 먼저 여러 번 푸세요. 그래서 44점을 늘 확보하세요. 그러면 1등급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더 천천히 가더라도 진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괜히 양적관계 중화반응 막 하려고 하다가 다른 1, 2, 3페이지에서 늘 구멍이 생기는 학생들은 난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그걸 다 채운 학생들은 일명 고인물이라고 불러요. 고인물이 먼저 되고 싶지 않니? 고인물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썩자. 고인물 되고 나서 썩은 불 가자. 그래서 18문제부터 확실하게 맞읍시다. 그걸 위한 과정이에요. 기출의 정답은 개념을 듣고 개념을 들으면서 같이 풀어보세요.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양적관계 중화반응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은 넣어놨어요. 기본 문제는 넣어놨는데 최고 난이도 문제들은 전부 테마특강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테마특강 늦게 안 나와. 3월에 나와. 그럼 그때부터 해도 돼. 그러니까 12월, 1월, 지금 1월이구나. 1월, 2월 이 두 달 동안은 우리 18문제부터 확실하게 맞자고. 그래서 개념 잘 잡고 그 다음에 개념 들으면서 이 문제 같이 풀어서 18개부터 확실하게 맞자고.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양적관계 중화반응 해도 3월부터 해도 늦지 않아. 절대 늦지 않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18문제 44점부터 받읍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한 이 커리고 이 교재들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본교재 396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출문제들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 책 구성도 선생님이 진짜 책 쓰면 또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문제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 문제 각 단원의 앞부분에 원래 이제 작년에는 내용 정리가 돼 있었어. 내용 정리가 돼 있었어. 개념소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압축, 요약해서 쫙 써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심지어 그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들었던 그 조교들, 학생들 물어봤는데 그 문제풀이 교재 앞부분에 내용 정리돼 있던 거 아니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그걸 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대. 아 그냥 문제부터 풀었지 그 내용 안 읽었대. 어차피 개념소에 있는 거니까 개념소에 있는 거니까 안 봤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맘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동시에 반성이 되더라고. 그러면 개념소에 있어서 애들이 보지도 않는, 학생들이 보지도 않는 걸 내가 왜 넣어놨을까. 바꿔야 되겠다. 보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어차피 개념 우리가 쭉 봤으니까 개념을 지금 보면서 같이 본 또 교재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요약 정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완벽한 요약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훈구단이 지금 훈구단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훈구단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훈구단을 좀 더 보완도 하고 샘이 새로 쓴 것도 있고 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본 교재 앞부분에 내용 정리를 다시 해놨습니다. 자 일단 책 구성은 본 교재, 오답노트, 복습노트, 워크북 이렇게 4종류가 있고 한 종류씩 설명을 할게요. 자 본 교재부터 가면 이 본 교재의 앞부분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자기 손으로 채워 넣어보세요. 채워 넣고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간단한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단원별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문제 배열도 작년까지는 좀 길게 문제를 길게 이렇게 두 문제 정도씩 넣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겪는 시험지에서 보게 되는 그 편집 2단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은 쓸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두 문제만 배치했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근데 그 1단원에 1-1에 자 화학과 우리 생활 거기까지 두 개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쉬운 거는 4개까지도 배치했고 중간 정도에 그 큰 계산이 없는 것들은 3문제 정도 배치를 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두 문제만 배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단원 문제를 배치할 때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자 이게 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본 교재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샘이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일단 샘이 그랬지 확실한 2등급부터 받자고 44등급부터 받자고 그걸 먼저 확실하게 다지자고 그래서 그냥 혼자 푸는 거 말고 샘이 18개 문제도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양쪽관계 중화반응만 그러면 그것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내가 그치 샘이 되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하잖아. 이 정석적인 풀이가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정석적인 풀이인데도 빨라요. 빨라요. 그냥 여러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말고 그냥 큰 거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전문학 다 풀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전문학 다 풀어줄 테니까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학생들도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자기가 풀고 채점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면 아 저렇게 풀면 진짜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서 푸는 거구나. 그 4시간 같이 떠드는 학생 있지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문제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몇 년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선생님 첫 해 딱 듣고 났을 때 그때 문제풀은 시각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냥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아 이 문제 이런 뜻으로 낸 거구나. 그런 걸 알면 되는 거야. 그 18문제가 시간이 점점 줄어야 돼. 그러려면 이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 그런 걸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돼. 그 너희들이 그냥 혼자 풀 때는 그런 의도가 잘 안 보여.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다 설명을 해 줄 거거든. 그러면 그게 차츰 차츰 너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 레벨이 또 올라갈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본교제를 이제 열심히 같이 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본교제에 있는 문제들이 396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근데 한 번 풀었어. 그럼 여러 번 풀라고는 했는데 여러 번은 풀라고 얘기는 하면서 여러 번 풀 수 있게 만들어주질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줬어. 그래서 만들어주려고. 자 이 본교제 말고요. 오답노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답노트는 그래 뭐 틀린 걸 정리하는 노트가 오답노트지. 근데 오답노트 만들어봤니? 오답노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만들어봤어요. 나는 만들어봐서 그 오답노트의 위력을 알아 나는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자꾸 한두 군데 실수가 생기는데 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가 줄지가 않는데 이 실수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답노트예요. 틀리는 것도 습관이거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사과하는 습관이 정해져 있어. 습관인 거야. 그걸 고치려면 여러 번 그 습관들을 내가 잘못 푸는 길을 잘못 푸는 그 길을 뜯어 고치려면 그 문제를 풀고 풀고 또 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한 건데 오답노트를 만들 시간이 없어. 너희가 선생님이 나중에 이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한 번 더 찍을게요.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한 번 더 찍을게요. 이 오답노트는 본 책에 있는 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는데 이건 이제 그 1단원에 제일 쉬운 문제들이랑 4문제 이렇게 배치돼 있는 그리고 2문제 배치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 2문제 쉬운 문제 4문제 이렇게 배치했다 그랬는데 이거를요 여기다 또 풀면 또 이것도 한 번 풀고 끝이에요. 내가 한 번 푼 책은 풀이 과정이 써있기 때문에 다시 안 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책 나오면 진짜 앞에서 보여줄게.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절치선이 들어있어요. 뜯어집니다. 다 뜯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뜯으면 돼요. 틀린 문제 있지. 다시 풀어보신 문제 있지. 뜯으세요. 절치선을 다 넣어놨으니까 다 뜯으세요. 왜 이렇게 내가 틀린 문제 몇 년도 몇 월 문제 몇 번 틀렸어.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이고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 학생들 입장에서. 한 가복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고 선생님이 절치선을 닫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단면이에요. 닫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책이 굉장히 두꺼울 테니까. 단면이라고. 그런 경험은 뭐 너희도 있고 나도 있을 거야. 앞페이지 문제 틀렸는데 뒷페이지 또 틀렸어. 그러면 잘랐을 때 앞뒤이 다 틀렸으면 뭘 붙일래? 그치? 그거 고민되지 않니? 그래서 단면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단면으로 전부 만들어놓고 절치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뜯기만 하면 돼요. 뜯어서 연습자 같은 데 붙여놓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푸는데 쌤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랬거든. 오답도 뜯어서 연습장을 하나 사라. 연습장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붙여라. 붙이고 거기다 풀지 말고 붙인 그 노트에 또 풀면 안 돼요. 다른 연습장에 푸는 거예요. 내가 틀린 이유를 그 뒤에 적어. 뒷면에 적어 놓고. 그래서 이거 뒷면이 다 백지야. 이거 뒷면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틀린 이유를. 그래 놓고 이제 붙여놓고 안 본 상태에서 다른 문제집에 푸는 거죠. 다른 연습장에. 그리고 이제 싹 들어보는 거지. 내가 전에 왜 틀렸었는지. 근데 그럼 놀라운 경험을 확인한다. 비슷한 이유로 또 틀려요. 습관이라고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나 전에 이 문제 이런 생각 때문에 틀렸었지 이렇게 해서 실수했었지 기억이 나요. 틀리면 또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게 오답 노트인데 다운받아서 오려서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뜯을 수 있게 해놨어요. 책 나오면 보여줄게.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뜯어서 보여주거든. 그럼 뜯어 애들이 와 갑자기 학생들이 뭐지 저거 책이 뜯어진다고 이런 개념의 책을 본 적 있니? 다 뜯어지는 책? 경험해 봐. 이제 한번 받고 한번 놀래 봐봐. 그래서 다 뜯어집니다. 틀린 거 다 뜯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장을 사라고 했었는데 연습장이 요새 비싸더군. 그래서 내가 연습장을 그냥 하나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작년 교재 그 세트보다 세트 구성이 한 권이 더 기본 세트가 세 권에서 네 권으로 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두 권으로 해서 총 여섯 권인데 기본 세트는 네 권이거든요. 세 권에서 네 권으로 늘었는데 한 권은 너한테 주는 거야. 뭘 줄 거냐면 스프링으로 돼 있는 오답 노트를 붙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안에 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뜯은 거 있지? 거기다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까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활용해봐. 그것까지 주면 이제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제 뜯어서 붙이는 건데 어떤 문제를 뜯어서 붙이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겠죠. 그죠? 틀린 문제 또 있어. 틀린 문제 말고 또 있어. 찍은 문제 찍은 문제 자기 말이잖아. 찍었는데 맞았어. 그걸 틀렸다고 채점하기는 좀 그렇잖아. 찍어서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건데 그래서 그때는 맞다 채점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뜯으세요. 왜냐하면 수능장 가서 찍었을 때 틀릴 수 있잖아. 그치? 이상하게 수능 날은요. 찍신이 잘 안 오세요. 평소에 뭐 숙제할 때 이럴 때는 찍으면 잘 맞거든. 근데 수능장에서는 찍으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알아? 찍신이 바빠요. 그날. 동시 접속서가 많아. 요거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안 오셔 잘. 그래서 수능장에서 찍으면 이상하게 틀린다? 그런 찍은 문제들도 자기 약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뜯어야 돼요. 또 틀리지도 않고 찍지도 않았어요. 맞았어요. 분명히 맞았어요. 그런데도 뜯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래 걸린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그건 더 풀어야 돼요. 더 풀어서 시간을 줄여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가 오래 걸린 건가요? 3분 이상 걸렸으면 다 뜯으세요. 3분 이상. 근데 뭐 이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면 돼요. 난 2분. 난 좀 더 가혹하게 하고 싶다. 난 2분. 난 1분 30초. 뭐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그 정도 시간을 넘어가면 다 뜯겠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놓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줄 거예요. 자 강의 진도에 맞춰서 진도 나가면서 늘 틀린 거는 틀린 거 찍은 거 오래 걸린 거 다 뜯어놓고 계속 붙이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거. 한번 붙여놓고 그 다음날 풀고 그 다음날 풀고 별 의미가 없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풉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틀린 습관들이 고쳐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라고 준 게 오답노트.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복습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 복습노트는 이 책에 있는 이 중요한 좋은 기출문제들을 나중에 가면 이제 보기가 다 외워지게 돼요. 몇 번이다. 이 문제는 몇 번. 이 문제는 몇 번. 막 그런 게 외워져. 그래서 싹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OX로 OX로 바꿔놔서 보기 하나하나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야. 그치? 이 좋은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번 풀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책에서 풀고 오답노트로 또 풀고 그 다음에 복습노트로 풀고 OX로 돼 있으니까 보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푸세요. 이 복습노트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6평 이후에 하세요. 제수생, N수생 같은 경우 6평 이후에 하시고 고3 같은 경우에는 6평 이후에 기말고사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지금 1학기 때는 본교재 한번 풀고 오답노트 만들어서 푸는 걸로 좋게요. 그리고 이제 여름 정도 갔을 때 OX로 되는 걸 한번 쭉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중요 기출문제들이 보기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이해가 돼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게 복습노트예요. 당연히 수능 전엔 해야 된다. 수능 끝나고 이런 책이 있었네. 후우 이게 뭔지 후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수능 전에 꼭 하시고 여기 6평이나 여름방학 이후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복습노트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북은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옵션이에요. 이거는 비타민 규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매할 수 있게 해줬는데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720문제니까 충분하죠. 너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눴어요. 두 권으로 나누는데 이 워크북은 숙제잖아. 쉽게 얘기하면 숙제잖아. 매주 뭔가 숙제를 해보고 싶다. 진도 나갈 때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 해보세요. 그래서 책 구성을 데이 원부터 데이 식스까지 구성을 해놨어요. 주 7일 화학을 공부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안 돼. 화학이 싫어질 수 있어. 6일만에 하루는 쉬어.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데이 원부터 데이 식스까지 구성을 해놨고 10문제씩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주에 60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총 12주 분량이야. 720문제니까 720문제 그래서 72주 분량이니까 12주 분량이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처음에는 이 10문제가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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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가 단원별로 돼 있어요. 목차에 보면 다 표시해놨으니까 1단원 내가 1-1단원 푼다 1-2단원 푼다 2-1단원 2-2단원 소단원별로 다 나눠놨으니까 단원별로 일단 8주 분량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4주 분량은 전 범위로 다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권으로 너무 책이 커져서 400페이지가 넘어가서 두 권으로 나눠놨고요. 한 주차 60문제 한 주차가 끝나면 정답 해설이 있을 거예요. 한 주차 끝나면 정답 해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해설집을 따로 할까 하다가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720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들고 다닐 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일단 두 권으로 나눠놨고 각 주차 끝나면 1주차 끝나고 2주차 끝나면 거기에 정답 해설을 다 넣어놨습니다. 해설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거까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못해줄 텐데 이거는 자기가 숙제로 하면서 해설집 보면서 모르는 건 Q&A에 올리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도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당겼고 그 다음에 교재 구성들도 훨씬 더 알차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개념을 들으면서 개념을 들으면서 개념의 정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고 좋은 기출문제들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50점이 아니야 50점 목표가 아니야 지금은 몇 점? 44점 확실한 2등급부터 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확실한 2등급부터 확보하고 늘 어떤 시험이 나와도 44점이 나올 수 있는 튼튼한 시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에 테마특강에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 개념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저는 1강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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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